고고씽 아 이 북음은 맘에 드네 릭스 경장 릭스 경장 의심되는데 릭스 경장 아니면 펠리시티 만약에 펠리시티가 오늘 밤에 뭐예요 안 물어보고 잘가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알리바이가 아예 없는 거잖아 그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죠? 알리바이가 있었어 그나마 잘가요 엔딩이란 헉 헉 헉 헉 플레이 탐이 짧으니까 어떻게든 플레이 탐을 늘리려고 그.. 아.. 말하자면, 뼈는 흙이 쇼그를 못하는 것 같지만, 그는 우리의 한 명이었어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격자 죄송합니다, 사럭. 최근에 무엇인가요? 전화한 여자? 저희가 또는 APB를 받았고, 그리고 이 아듬 조언스의 하나 좀 기다려둬요 아, 알겠습니다. 아, come on. You believe this? 어서오세요 그나마 2회차 보니까 자막이 조금이라도 읽히네요 그나마 차분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안녕 미스 craves how are you holding up it's tough losing one of the ranks no matter how it goes down but thank you for asking let you know if we find anything they're getting ready to move finn for his little field trip i'd like for you to join us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제가 도전에서 떠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눈에 빠져야 했다. 뭐? 너가 내가 죄악 시장에 있어야 된다. 정말 내가 이걸 할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질문을 드려야 된다. 내가 해둘게 해. 솔직해지자 실망이야 실망이야 내 파트너, 톰 어떻게 잊을까? 우리 동쪽이 있어야 돼 나는 너의 파트너 나는 너의 파트너 나는 너의 친구 너는 더 이상해 왜 리그가 너의 정보를 놓고 결국엔 다 똑같은 말이구만 톰은 아무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일도 도움이 안되네 톰은 우리 여기 아까 조사를 안 했어요 여기부터 봅시다 나의 파트너 나의 파트너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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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새로운 장면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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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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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란 말이야 그렇죠 오 아 아 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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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야 도움이 필요해 파우미스 지하원? 제 도움을 필요해 더 이상 협력을 한 다음에 이 responsibilities가 충분할 것 그냥rets, 그냥, 그냥 여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냥 무기를 제거하고 좋아좋아좋아 잘했어 잘했어 자극시킬 필요가 없어요 좋아 뭐 하나 잡았어 자막을 봐봐 좋아 예전의 station 자극시킬 산업의 창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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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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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형님의 형님 아름다운 tom 뭐지? 브로 contrasted it once or twice no matter how much he wailed on them, the kid would just look back at him with these big ol' dead eyes just takin it Bro could do whatever he wanted, no matter how much the bastards complain cops weren't gonna touch their golden goose 왜 진지? You know what, I think my mouth just got tired. I think it's time for my lawyer. I know my rights. 흐흫 아 뭐하지? 정교학군 정량까지 와 X-ray and stuff. Last time I talked to him, we saw him stop the day. So what? Is that a crime? Last time I checked. Yeah, 한번씩은 이렇게 강하게 나와줘야 돼. 나랑 장난 지금 하냐? 정체님 이거 갑자기 많습니까? 오 톰이랑 뭔가 편이 되는 느낌? Teller was the ringleader over there. Kept his card close to the chest. But I knew something was up. That's why I left. Yeah. This person told me. It's not a reason to dig up the dead just to drag them through the mud. Yeah, I got to keep that blue guy so clean. 피부에 그 비하고 땀하고 이런 거 표현하는 거 기술 한번 제대로 표현했다고 계속 써먹네요. 항상 피부가 촉촉하네요. 물기가. 찾은 걸 봐요. 찾은 걸 봐요. I'm with brother LeMay. Oh, do you tell? Frankie was setting up a little rendezvous with a hooker the night he died. Just like Calvary. Really? What do you think it means? I think it means the trapper might be a woman. Interesting. Yeah, well, I'll see you at the house. Um, 여자일 수도 있어. 신작이라면 신작이고 아니라면 아니고 나온지는 조금 되긴 했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할까? 살짝 풀어줘볼까? 대회를 한번 해볼까요? 나 근데 잠깐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장실 갈 거예요. 잠시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 당연히 도와줄 수 있겠죠. 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네, 브래슬렛이 어떻게 되요? 아니요. 내 손을 느끼지 못할 수 있겠죠. 당신이 물어봐요. 내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살짝 풀자고. 어때? 수갑 살짝 풀기. 아간이 쪼였거든요. 살짝 풀기. 여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원이 어디에 왔어요? 이... 이 아담원이 어디에 왔어요. 모두 완벽해. 네스플드와 네스플드가 부족해. 다섯 원. 두어, 보스. 바로 이 방으로. 바로 이 방으로. 우리 두 개. 너와 나. 어. 증거 증거 증거. 이 방은 여기. 이 방은 아름이 죽었을 때. 이 방은 여기가 오면 되었죠, 핀. 내가 여기가 여기가 왔다고 말했지. 증거 증거. 아, 움직여라. 요거 하나. 또. 또 또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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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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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럼 이 방은 그는 어떤 방은 잔인가요? 그는 방은 이것저것 잔인가요? 그는 방은 모른다는 것 같지. 이 방는 안 움직여. 그럼, 이 방은 다음대로 안 움직여? 아딤의 남자들은 공포자 때문에. 지구로도요. 말하지 않았어요. 또는 좋은 것 같다. 응. 응. 쥐따. 야듬이 아버지의 일을 받았다는 것은 베르민을 죽였다는 것이었어. 디테크티브 마ーニィ, 사르즈이 끝냐라. 에어. 시간 전에 있어. 몇몇 더 이상. 야듬이 어떻게 됐어? 아, 야듬의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바닥에 를 볼 수 없어. 한 여행 전화받으러 가게 하고 일단 전화 받으러 가게 하고 해야 돼 그죠 그 조직은 외부에 남아있어 그녀의 학원을 잃어버린다 그는 그 화면 안전화가 없음 포프는 그들은 더 빨리 죽을던 것 같긴 한데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잖아? 아까는 진지함 했는데 판결이 가혹했어 살인은 살인이야 살인은 살인이지 일단 이거 해볼까 아까 끝내고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네 들어가세요 우... 아닮처럼 output 그럼 그래 그들은 지켜봐야 할 수 있는게 네 좀 짧아요 동래 형님 같아서 그땐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인간의eli질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사랑을 가주세요 말해 나는 고마워 음, 기분이 후련하대요 당연히. 전화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호스티지. 내가 데네렐라 카데네스 그럼, 데네렐라와 디렐라 이즈이 롤스프레스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same shit 이즈은 아직도 못 참고 오디디드가 몇 년 후에 아듬은 아까도 이렇게 길었나? 데네렐라는 롤민스키을 받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래서 내가 진부하다고 했지? 그니까, 내가 아까 진부하다고 했어 내 진부하다고 내 진부하다고 인지를 한 패였다니 인지를 한 패였다니 이 직원들이 609 우리 새로운 사례를 필요한 APB를 필요한 디렐라 카디뉴스? 다시 말해, 저희는 바로 APB를 필요한 우리의 사례를 필요한 카디뉴스는 트래퍼의 사이 없었고 그는 조사의 사이들이었는데 그럼, 커피 자 이제 여기서 믿어보는 거야 한번 아 너는 다 죽는 거에요? 그치지 않나? 너는 다 죽은 거에요? 여기... 뭔가 잊지 못한 거에요 아, 저게, 나게. 아따가가고, 그치지 않나, 그치지 않나? 그치지 않나? 그치지 않나? 그치지 않나? 그치지 않나? 그치지 않나? 너는 사실을 말할 수 없지 네, 너는 가능할 수 있잖아 너는 그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 내가 볼 수 있잖아 내가 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잖아 경찰이 구입할 수 있잖아 너는 진짜 보일 수 있잖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내가 잡고 있는 걸 뽑아야겠다. 내가 찾아봤던 것 같아. 너는 그냥 내가 해버려야겠다. 할거야. 도대체... 여기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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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속은거야? 속은 거야? 나 속은 거야? 설마? 도망자 조나탄 핀은 5년 전 몇 년 전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핀은 5년 전에 핀은 위험한 위험을 지켰습니다. 은혜 갚겠지? 은혜 갚을 거야. 도망자 이제 알아봅니다. 알아봅니다. 도망자고. 넌 미쩜지 옆에 있어요. 배출이 더 좋지 않았나? 백기, 넌 왜 이렇게 말하지? 베키, 도든지 못해. 이것은 당신이 있잖아. 이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놈의 놈을 다시 돌아올게 되자. Tom, 어떤 status? US Marshal들이 우리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리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들어와서 도와주세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베키, 우리 시간을 기다리기까지, 제가 그 사회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 사회에 있는 것들은 필요할지. 정중하게. 오케이, 다시 돌아올게. 그래 그래 믿어봐, 믿어봐, 할 수 있어 할 거야, 파트너? 뭔가 좀... 여기가 안 돼 내가 손을 넣지 못해, 하지만 조심해, 호너 그래, 그럼 도저히 1시간 경관데 뭘 이렇게 되게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어? 자,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자, 어디로 갈까? 고아원을 가야겠지? 그래야 그 걔를 만날 거 아니야 그, 후두스넬을 만날 거 아니야 그죠? 포도스네 만나러 갑시다 포도스네 만나러 갑시다 1시간이 1년 같아요 그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경관이 사용수를 풀어주는건 직권남용을 넘어선거죠 맞아요 근데 아까는 안 풀어줬거든요 요번에 한번 풀어줘봤어요 네 선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물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엔딩도 달라지고 큰 틀은 같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쪽으로 분기를 어느 쪽으로 타느냐 거기서 갈리겠죠 누구 있죠 털러 털러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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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단서가 없어? 아까도 이거 하나밖에 못 찾은 것 같은데 창문 있었어? 아 아 단서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냐? 어떻게 된 게 막아, 막아 이번에는 막아 막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하지만 놓치죠 이거 놓치는 건 어쩔 수 없을걸요? 근데 이제 단서를 더 찾냐 못 찾냐의 문제였는데 어쩔 수 없지 뭐 5시간 경과 쏘는 거 자체가 없었어요 쏘는 거 자체가 없었어요 단서 단서 누구 하나 누구 하나 누구 하나 누구 하나 누구 하나 어? 아 에이 이게 중요한 거든 이제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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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여기서 여자가 먼저 죽이고 여기서 여자가 먼저 죽이고 여기서 여자가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후들 쓴 남자가 나와서 그죠 그 다음에 후들 쓴 남자가 나와서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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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패란 말이죠 오 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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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검사 나오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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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을 현장.. 범인이 현장을 다시 오는 그런 느낌 그죠 그죠 검사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았다. 그는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오, Господи. 오, Господи. 오, Господи. 오, Господи.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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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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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여기 선택지 안 나오지? 원래 선택지 나오지 않나요? 아까 나왔었는데? 저기 그 신부... 판사네, 판사. 방금 그 장면이... 판사네.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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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드디어 3부입니다, 3부. 잘하자. 잘하자. 할 수 있다. 에. 부패한 경찰 내가 봤을 땐 경찰이랑 아까 그 검사랑 한패야 제발, 피나 제발 널 믿는다, 핀 오, 뭔가 지금 요약 정리가 되게 아까보다 많아졌어 내가 뭔가 더 많은 일을 했어 그리고 이제, 히트아젠다 3의 파트 판사하는 피해자죠 아, 점점 긴장감이 고조된다 와 와 아직은 내가 생각해? 솔직히 말할게, 근데 너처럼 보일 것 같아 그리고 그 검사에 도와줄게 그 검사에 도와줄게 그 검사에 도와줄게 그 검사에 도와줄게 내 검사에 도와줄게? 우리 둘 다 죄인이야 그 분이 그 분? 혼란 동일 인물인가? 감사합니다 칼베리에서 5년 전 검사했을 때 혼란한 곳이었어요 혼란 2단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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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몇년이 plugs 아무튼 아까 저거 만나고 이상해졌어 lins 음흫흫 오, 좋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오호 오, 두 번째 보니까 더 재밌네 오, 두 번째 보니까 더 재밌네 흠흠흠 요, 좋아 스토리가 연장됐습니다 아, 잘하자 제발 아, 잘하자 이건 오피서 609 도착한 도로 1712, Alameda 잠시만 1712, Alameda 사이먼 힐러리 사이먼 힐러리 헉 헉 오 어 어 어 아아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놓쳤어 어, 어떻게 놓쳤어, 나 아아 아이, 진짜 아아 아아 뭐야, 갑자기 튀어나와 아니요 전화와 함께 오 이 전화는 그 전화가 이 전화가 주로 네 전화가 이 전화가 진화가 그 전화가 나의 말 우리가 조심히 이를 이 이 이를 우리 자 아, 그는 정리를 못하고 그 분은 그 분이 오랫동안 살아있어. 그 분이 그 분이 기억나요? 아니요. 내가? 분명히 확신했죠. 그 두 분의 경찰이 그 분이 죽었고 그 분이 그 분이 죽었고 그 분이 그 분이 죽었고 그 분이 그 분이 당황했고 그 분이 그 분이 나지 않았고 그 분이 그 분이 죽었고 아... 그 분이 죽었고 그 분이 그 분이 죽었고 아... 결전의 그 순간인가요? 다니엘라 섹몬 아, hello 빈쇄고 we know you won a real hostage back in 2012 Daniela, you've made some mistakes but you were a victim and your sister, I'm sorry about what you both went through the system failed you that made you angry, right? you wanted to make them pay is that what Adam Jones said he would do?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yes, you do and it makes you a co-conspirator doesn't look good for you but if you help us, we can help you sure he's the one who set it up he told me what he did to the fuckers who hurt me and Izzy but I have no clue where he is now you haven't seen him at all since the arrest? I saw him once he didn't recognize me he looked all different, but I recognized him you can always tell from his creep-ass eyes it's all cleaned up cleaned up how? I don't know, he's like a cop doctor or something 경찰 의사? Detective Nelson, I need to speak to you we're right in the middle of this now don't go anywhere he's like he's like this is a you know vanstone witness he's like it's Becky Marney for the rest of the day oh finally well we'll do we'll do the best we'll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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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티넬프님 10개 감사합니다 안 쏩니다 이번엔 안 쏠 겁니다 오우 싱그로 오우 오우 싱그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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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ㅂ throughout forming ist 그녀는 누구였죠? 모두가 다운 것보다 설마 여기서 근데 안 쏘면 같이 죽는건 아니겠지? 어? 설마 아까 거기서 성공했어야만 지는뒤일까? 설마 도망치면 안되지 도망치어도 그것도 100%지 뭐 아까랑 말투가 다르네 그죠? 아까랑 말투가 좀 달라 도망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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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나는 버전을 덮고 멈춰서 ESS에 도전을 하는 것 같고 히의 도전을 안하고 지지옥 고백나는 불을 시켜냈습니다 타인, 타인 이리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지, 하여 그지, 하여 죽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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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지, 나이코야 제발 머물러야죠 애초에 총을 들지 말아야지 애초에 안 쏴 안 쏴 안 쏴 안 쏜다고 어 아 젠장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너가 필요해 놀아야 아 사과 사과 안심 수술할 수 있을까? 어, 뗐어 뗐어, 뗐어, 뗐어 뗐어, 뗐어, 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기절한 거겠지? 죽은 거야? 죽었어? 설마 떼줬는데 왜? 그 잠깐 사이에? 말도 안 돼 할 거 다 했는데 말도 안 돼 엘리엣 호텔에 앉아있어 우리 지금外에 앉아있어 호텔에 앉아있는데 도와줘 도와줘 여기서 한번 그냥 자 항복해봅시다 항복 어? 가라고? 어? 가래 어? 가래 어? 고마워 요오 오우 빠져나왔어 어, 빠져나왔어 오오오오오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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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 아 흥미진진 진짜 아 재밌다 와 2회차 하니까 재밌네 그쵸 계속 하길 잘했네 흐름 끊겼으면 다음에에도 재미없을 수도 있었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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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파크님 오십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그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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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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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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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자 잡어 어 뭐야 아 갑자기 끊겼어 얘가 범인이야 사이먼 니가 원하던 걸 잃었잖아 사이먼 너는 원하던 걸 원하네 너는 원하던 걸 원하네 너는 그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존니? 이 원하는 걸 죽였다 칼을 놓아줘 그냥 들어와 다가오고 다가오는 걸 너는 원하던 걸 원하네 아니, 마르니야 우리 원하는 것이 未来였다 우리 날은 없었거든 그리고 너에게 너때문에 우리 아무도 없었을 수 있겠다 오호호호 제발 오 빵이야 이놈식기 어? 죽이면 안되나? 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야, 난 도망가서 다리만 쏠라 그랬단 말이지 근데 관통을 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어, 계속 계속 후, 깜짝이야 끝난 줄 알았잖아, 와 쫄았잖아 아, 쟤도 살려야 되나? 무조건 전원생존이니까 쟤도 아예 쐈으면 안되나? 총 자체를 아예 쏘면 안되는 거야? 아, 다행이다 진짜 아, 기절이였어 존하튼 피은 이 agency로 승리해주서 전원생촌이나 Cellular이 된 전원생촌이라서 전원생촌이 장소했고, 전원생촌이라서 현대한 소속으로 이루어진 힐 간단한 어깨가ignive paper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과정을 포함으로써 확인은 이어가고요, 며칠 전에 기준의 릭스는 음 contrib전에서 조사된 발언을 했는데 저건 무조건 쓰면 안되는구나 거기서 왜 도망을 가 아 다 깼는데 아니 도망가니까 나는 다리만 쏠라 그랬지 그녀는 멈추냐고? 한 번에 게임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시각은 아무것도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왜 내가 혼자서 버리지? 내가 아무것도 안 돼 내 아들을 다시 가져가야 해 이해하시나요? 모르네 그녀는 터뜨린다 그녀는 범인이야 인건 맞는 건가? 그러니까 미국이면 저 상황이면 무조건 쏘는 건데 이거 완전히 그냥 돈슛 게임이네 총을 쏘지 마세요 게임이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시간되면 진엔딩 따로 해서 유튜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진엔딩 그 전에 다른 데 가서 보지 마세요 아셨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또 보라고는 못하겠어 내일 또 여러분들 출근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될 때 꼭 진엔딩 꼭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약속 딴 데서 보지 않기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왓섭이었습니다 잘자요 잘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ola いé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